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수영장 관리 4가지 영상에 이어서 수영장 수질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수질 관리가 그다지 쉽지는 않아서 전문업체의 소독량 농도를 맞추는 걸 맡기게 되는데요 가끔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한꺼번에 이용한 후에는 과연 소독량 농도가 괜찮을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수영장 업체에서 목요일에 소독량을 넣으러 오는데 금요일에 비가 많이 온 후에 토요일에 수영장을 쓰려고 하면 과연 그 농도가 괜찮을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집에서 손쉽게 수영장 소독량 농도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 테스트 킷 또는 풀 테스트 스트립이라는 걸 사용해서 소독량 농도를 측정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 이런 거 물에 담근 다음에 색깔 변화하는 거 보고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그런 거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에요 이 풀 테스트 스트립에는 여러가지 화학 성분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수영장 물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약이 여러 개가 담겨 있어요 이 스트립을 수영장 물에 담근 후에 이런 시약이 이미 묻은 부분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여러가지 화학 성분의 농도를 재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정상 범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이 화학 성분의 농도를 보고 소독량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소독량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병 안에 있는 스트립을 하나 빼서 물에 한 1, 2초 정도 담가 주시고요 한 15초 정도 시약이 묻은 물이 섞이지 않게 수평으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병에 써있는 방향대로 스트립을 갖다 대고 병이 OK라고 써있는 범위 안에 색깔이 이 스트립의 색깔과 비슷한지 봐주시면 돼요 색깔이 전부 OK 범위에 있으면 마음 놓고 수영장을 즐기시면 되고요 만약 색깔이 OK 범위 안에 없다면 소독량의 농도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번 관리까지 기다리시거나 만약 소독량 농도를 맞추실 수 있으면 알맞은 소독량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아직 알아서 소독량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서요 소독량 농도가 안 맞으면 그냥 수영장 아저씨 오는 날까지 기다립니다